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려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주호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스가리아 7장을 통하여서 베델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금식을 해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큰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 흩트고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의 분위기와 달리 오늘 스가리아 8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13절과 15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유다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7장에서는 심판으로 나타났고 오늘 8장에서는 회복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심판은요. 심판받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넘어졌을 때 징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회복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것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믿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이죠.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렇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분명한 증거가 오늘 말씀 스가리아 8장에는 너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심판의 저주로 황폐했던 땅을 다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떤지 압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 결과 성정건축 어땠습니까? 그 성정건축마저도 자신을 위하여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불이한 재판이 성행했고 사랑은 없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들이 성정건축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고 하셨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3절 말씀이에요.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거하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진리가 살아있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던 그 황폐한 땅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이 왕래하고 또 어린 소녀와 소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약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인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과 아이들이 그 도시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이제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이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남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정말 기이한 일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라고 기이하게 사람들은 여겼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환자 가족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10년째 폐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가장 감사할까 저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면서 부임하기 전까지 가장 고심했고 올라오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투병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를 두고 홀로 두고 이곳에 올라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걱정하지 말라 모두 맡기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항암치료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항암제를 끊어보자는 의사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올 초부터 항암제를 끊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게 하셨는데 3개월 후에도 6개월 후에도 9개월 후에도 항암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제 정기검과 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암제 없이 지낸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암제 치료 없이 6개월 뒤에 보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정기검진을 올해 받을 때마다 3개월도 너무 감사하고 6개월도 감사하고 9개월도 감사한데 너무 놀라운 결과의 연속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임목사 내 눈에는 이 일이 기이해 보이지 기이해 보이지 내 눈에는 기이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무너진 자들 악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기이한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받아야죠.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길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는 진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진리가 내 삶에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불의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 미움과 불의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대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죄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지금도 애곡하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베델 사람들에게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하셨죠. 여러분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금식을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하게 하시는 것은 치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움에서 해방하는 그 기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희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 해방되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확증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희락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은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금식하는 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슬픔의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금식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망은 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런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13절과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설령 넘어져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낭망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낭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정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진리가 살아있게 됨을 하나님 그들이 분명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1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망문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여덟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개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동행운동이 한국교회와 열방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더러움에서 해방되는 기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물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예수 동행운동이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하나님의 애통하는 금식을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개를 들어 바꾸신 주님께서 하나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러움에서 해방되는 기쁨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황폐하게 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하나님 한국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풍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2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 세 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열방에 성교사님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성교사님들을 교육해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